안녕하십니까. 꿀보라고몽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고몽오 채널을 애매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메모는 강원도 평창군 박민면 개천이 일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마을에 있는 전과 그리고 임리아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산세 부동산인데요. 가운데는 계곡 즉 맑은 일급수 하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련 산세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총 24,772평이고요. 그중에서 전과 그리고 임리아 이렇게 두 가지로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3m 아스팔트 도로로 잘 포장돼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기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도로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요. 바로 옆에는 개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둔내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약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산속의 마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이 두 군데 나누어져 있고요. 임리아가 따로 우측에 있습니다. 모두 도로가 연결돼 있고요. 총 면적은 24,772평입니다. 저는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임리아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가운데 그 계곡에 물이 1년 4개절 아주 맑은 물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부분, 빨간 점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바로 옆에 둔내 IC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새말 IC 그리고 그 위로 면원 IC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 부동산업부터 KTX, 즉 둔내 KTX까지는 승용차로 1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아주 수려한 산세 그리고 조용한 전원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임리아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건필율 20%, 용적률 80%입니다. 건축 가능한 것은 보실 마가치 4층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1종, 2종, 건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사도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그런 임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매물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전체해서 평균 2만 5천원밖에 안되는 그런 낮은 가격은 나왔습니다. 자, 전에는 모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필율 20%, 용적률 80%고요. 단독 다중 다가가구 연립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역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전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지목이 전이 1,057평이고요. 그리고 임리아가 2만 3천 7백 15평입니다. 지금 제 차가 서있는 바로 우측편이 전입니다. 사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고 오래로 보니까 산에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는 3m 아스팔트 도로이고요. 이 화살표 이 바로 부분이 바로 계곡인데요. 아주 1년 4개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이런 현황입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 토지와 임리아 간 모두 사이에 이러한 낡은 2급수 배로구물이 흐르는데요. 이 물은 1년 4개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물입니다. 참 물이 맑어도 좋더라고요. 우리 여기 토지가 있으면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같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전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봇도 앞에 있는 이 토지가 바로 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하여튼 해가 잘 들고 그리고 3m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고요. 자, 토지 전 중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안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본 부동산의 토지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있고요. 임야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전과 임야가 따로따로 필지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는 3m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고요. 총 면적은 24,772평입니다. 그중에서 전이 1,057평. 임야가 23,715평인데요. 임야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아주 좋은 그런 곳이고 주변에 전원주택이 많이 있고요. 아주 산세가 조용하고 아늑하고 아주 해가 잘 드는 그런 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천에 의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마을입니다. 총 면적은 24,772평이고요. 그중에서 전이 1,057평. 임야가 23,715평으로 모두 아주 전원주택지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매물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쓸 것이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